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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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쳐 요한씨 김치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 돼! 돼요?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네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우선 초닉팅이네? 오늘의 신발은 컨버스 척테일러 블랙 먹어도 돼요? 너 귀여운 카메라 안 나와? 나 귀여운 것 같아 오늘 좀 카메라에서 어머 왜 저래? 너네 색깔도 돼? 안녕하세요 어디야? 어딘가?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왔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레시아? 하하하하 인도네시아요 응 여기 보세요 지영아 어떡해 들어갔어 뭘 어떻게 해 빼 하하하하하 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아니 아까 아는 소리가 시켰어요 맛있어? 그럴래?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고소시 진짜 맛있다 고소시 진짜 맛있다 고소시 진짜 맛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엄청 좋아할걸 왕복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셀레도 공개했지 아니 아니 있었는데? 아니 아기 나올까요? 다 왔어요?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싱 지어로우 오 귀여워 controll 신은 달리 너무 못 맞네 니가 주네 반응 아우 맛있게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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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진우리 미오름 이리오이뉴. 우리 아래오오오오오. 타오라. 어떤가? 타오라. 나 이봐. 상치가 나오네 진짜. 근데 이거 좀 짜증나? 연규. 이봐. 이게 일레곤이야. 근데 어떻게 타야? 오스저리용. 맛있게 냥냥 젖냥 먹어보자구. 근데 근데 혹시 새거? 야 젖쌤. 또 적실 사람. 김귤이. 짜내 x3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뭐 하냐. 오, 소리 봐. 아, 앞으로 와. 예쁜 표정 좋아, 예쁜 표정. 이거까지 먹고 더까지 몰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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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여기 타러야지. 집에 있는 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간이 돼 있어. 진짜, 찜찜 봐봐. 나? 이거야? 대박. 대박이다. 저한테 다 찍으면 된 거야. 맛있다. 음, 맛있다. 어머님 마침 다녀오셨나봐요. 영롱이 남았다 오빠한테 조금 귀여워. 고마워. 영민의 생일에 잘 뭔지 말아달라. 형, 이거 다 졸려 umbrella. 나 여기서 이상하게 다 돌아가서 그냥. 아, 나오지마. 아니, 그럼 나오지마. 봐봐, 나 이렇게 웃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게. 잠 안 해줘, 내 얼굴이 거의 이래. 사랑해 너. 시티킴 비벼우 땀벅자는 자요 생일 축하 결혼 기념 축하 2종 축하 요한 나오고 싶어? 나 나 올래 야 아 얘 풀러플 맛나? 만일 주세요 케어 오케이 케이크 밥 다 먹으면 줄 거야 초코 케익 사서 한 톤이 초코 케익 좋아하는 거 같아 오늘 실버주랑 청담해왔거든요 제 생일선물로 프라이터 파우치 샀어요 근데 저희 커플이에요 귀여워 이거 봐주세요 너 진짜 멋있게 나와 저희 같이 메고 다녀요 커플 상당하게 걷기 상당하게 걷기 상당하게 걷기 야야 오 이뻐 우리 어 오 오 오 냄새 오지는데 흥분 그 자체 나 죽어 죽어요 아 거기가 엄맛 정말 맛있은 algo 심지어 그리고 고기 고기 이른바 단무지 고기 고기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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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회를 가고 싶었는데 월요일 월요일. Ogye cui. 3,000원 샐러드 완성 저녁이에요 집에 양상추가 없어가지고 양배추 조금이랑 토마토 하나랑 닭가슴살 100g 아우 막 닭가슴살 쓰러져 진짜 언젠가 도착할 거야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니까 맘속에 그... 우린 너무 닮아서 서로 다른 그 작은 점을 사랑해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감사드립니다